시골 어머니께서 피운 군자란 꽃입니다. 아침마다 당신이 먼저 군자야 잘 잤나 인사합니다. 두유반은 당신이 드시고 나머지는 배고프다고 군자란을 줍니다. 제가 피운 군자란 꽃입니다. 어머니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모전자전입니다. 군자란 꽃 피우는 방법과 잘 키우는 법 궁금하시나요? 군자란 꽃은 한번 피면 한달 이상 오래갑니다. 그런데 우리집 군자란은 입만 무성하고 꽃이 안 피는데요. 제발 꽃 좀 피게 해주세요.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경험과 주소들은 지식으로 만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군자란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을 키우려면 먼저 자생지의 환경을 알아야 되겠지요. 군자란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큰 나무 밑에 자생하는 상록반음지 식물입니다. 군자란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뿌리가 난을 닮았을 뿐이지 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수소납과 식물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군자란 꽃이 잘 피지 않은 이유와 꽃을 잘 피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이 잘 피지 않은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았을 경우 한쪽 잎이 8매 이하일 때입니다. 두번째 군자라보다 화분이 많이 클 때 이때는 생식생장보다는 영양생장을 주로 합니다. 식물도 위기의식이 생겨야 종족보존을 위해서 꽃을 잘 피우고 씨앗도 잘 맺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양생장이란 잎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생식생장이란 꽃이나 열매를 피우고 맺는 것입니다. 네번째 영양생장시기 때 영양과 물부족으로 잎이 충분히 자라지 않을 경우입니다. 다섯번째 겨울을 실내나 거실에서 너무 따뜻하게 보낼 경우입니다. 여섯번째 인과 칼륨의 부족으로 질소비료가 지나칠 경우 잎만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군자란을 키우는 최하의 장소는 1년 내내 따뜻한 실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시골 어머니 집에서 키우고 있는 것인데요. 며칠 전 집에 갔을 때 꽃이 활짝 피어있어서 담아왔습니다. 그러면 꽃을 잘 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번째 한쪽 잎이 최소한 8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화분의 흙에 뿌리가 어느정도 찼을 때입니다. 세번째 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거나 오전 햇빛이나 오후 늦게 은은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네번째 영양생장식인 봄부터 가을까지 거덕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줍니다. 다섯번째 10월 11월 사이 야간 온도가 6도에서 10도 정도일 때 물을 아끼고요. 2개월 동안 추위를 느끼게끔 좋은 처리를 하여 꽃대를 형성되게 관리해야 이듬해 꽃을 잘 피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섯번째 영양생장식에는 태비그름을 가장자리에 묻어두거나 복합비료를 한 숟가락 물에 녹여서 줍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살뜨물을 주거나 바나나 껍질을 총총 썰어서 흙에 묻어주면 됩니다. 효명기인 겨울에는 잠을 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료나 영양제 그름을 주지 않고요. 약간 어두운 데 두셔도 되지만 꽃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사물이 되면 오전 햇빛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따뜻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꽃이 핀 후에는 서늘한 곳에 옮겨두면 꽃을 오래오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직광에서는 잎이 탈 수도 있는데요. 3, 4월은 30% 정도 차강해 주시고요. 5, 6월은 50%, 7, 8월에는 70% 정도의 햇빛을 차강시켜줘야 합니다. 잎은 햇빛을 따라가는 굴광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주기적으로 화분을 한 번씩 돌려주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꽃대가 길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일까요? 꽃대가 길게 올라오지 못하고 잎사이에서 핀다면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저온처리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대가 올라올 때 화분의 흙에 물이 마르지 않게 충분히 줘야 합니다. 봄, 여름에는 거덕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가을부터는 서서히 줄여서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줍니다. 봄, 가을에는 아무 시간대나 물을 줘도 되지만 겨울에는 오전 중에 이러면 오후 5시 이후에 한 번 줄 때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군자라는 성장이 아주 느린데요. 번식은 실생 또는 포기나누기를 합니다. 꽃이 지고 씨앗이 익으면 따서 냉장고에 3개월 정도 저온처리를 합니다. 4월 상순 보습력이 좋은 상토에 껍질을 까고 파종 후 20도 정도의 온도에서 물을 말리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까꿍하고 새끼 군자라는 잎이 나옵니다. 군자라는을 빨리 군생으로 키우고 싶다고요? 잎의 중앙생장점을 파괴시키면 옆에서 새싹이 여럿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무거야 분열이 되어 포기나누기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씨앗으로 번식할 경우에는 개화까지 4,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군가리 시기는 화분의 뿌리가 꽉 차서 밖으로 나오거나 화분의 배 속으로 뿌리가 보인다면 꽃이 진 후에 합니다. 화분의 밑바닥에는 물이 잘 빠지도록 난석이나 굵은 마사를 10%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상토, 마사, 바덕, 퇴비걸음을 오십 대, 이십 대, 이십 대의 십 정도를 혼합해서 심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입 전체에 갈색의 반점이 생기는 탄저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습일 때는 뿌리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건조하게 키우듯 해야 합니다. 이상 군자란 꽃 키우는 방법과 군자란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군자란 잘 키워서 멋진 꽃 보시기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월라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